43년 전 내가 10살이던 해에 미애군은 우리 아버지를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해안에 있는 기지로 보냈다. 이삿짐센터 사람들이 우리 짐을 싸서 샌페드로에 있는 대형 화물트럭의 식구 샌디에이고에 있는 우리 새 집으로 운송하게 되었다. 우리 살림살이를 전부 실은 그 트럭은 우리 가족보다 먼저 샌디에이고에 도착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도착해보니 트럭은 그때까지 오지 않았다. 전화도 없고 아는 이유도 없었다. 가까운 가게는 1km쯤 떨어진 곳에 있었다. 나는 왠지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가스와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고 카펫도 깔지 않은 맨바닥에서 자야했다. 나는 아직도 그 빈집에서 울리던 내 숨소리를 기억한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록 트럭은 오지 않았고 우리 살림살이가 전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 트럭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사흘이 지났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떤 아저씨가 전보를 가져왔는데 그 이삿짐 트럭에 불이 났다는 내용이었다. 트럭 운전사는 사고로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트럭에 실은 회물의 주인들을 한 사람씩 찾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전보의 내용을 읽는 어머니는 전혀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다. 어머니는 트럭에 실었던 화물이 전부 불탄 것은 아니면 정리가 되는 대로 남은 짐들을 보내주겠다는 내용을 끝까지 읽어 내려갔다. 어머니는 전보문을 빈 찬장에 올려놓고 언니와 나를 내 방으로 데리고 가시더니 가방에서 진주핀 묵주를 꺼내셨다. 우리는 딱딱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묵주기도를 바쳤다. 그때 나는 엄마의 묵주가 그처럼 특별하고 강력한 것인지를 처음 느꼈다. 그렇게 쪼그리고 앉아 함께 묵주기도를 바치고 나서 말없이 앉아 있을 때 나는 엄마에게 우리가 뭘 기다리고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거야. 엄마의 대답이었다. 그날 엄마는 지극히 거룩하신 묵주의 여왕이신 성모님께 바친 묵주 기도의 힘을 내게 가르쳐 주셨다. 기도를 마치고 1시간이 되기도 전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그 트럭에 싣고 있던 화물에 불이 났지만 우리 이사쯤은 아무런 피해 없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것이다.